대구시민의 날을 대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로 바꾸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민의 날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대구시의회 최길령 의원은 오는 11일 대구시의회 임시배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민의 날 변경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. 최 의원은 지난달 대구시의회 임시배회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민의 날 변경을 제안했습니다. 현재 대구시민의 날 변경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날은 2월 28일과 7월 16일 등입니다. 최근엔 2.8 대구 학생의 거일인 2월 28일을 대구시민의 날을 바꾸자며 요구하는 시민 모임도 만들어지면서 시민의 날 및 의미 재정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.